1868년에 개장한 발보아 공원. 공원에는 스페인, 멕시코 등 제각기 다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공원 곳곳에 있다. 이곳에는 동물원, 미술관을 비롯하여 13개의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이 있다. 공원에는 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들과 예쁜 연못들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나는 이곳에 있는 13개의 박물관 중 가장 인기 있는 항공우주 박물관을 찾았다. 입구에 전투기 두 대가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샌디에고는 전통적으로 항공산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박물관 중앙 로비에는 실제 사용된 아폴로 9호의 사령선이 전시되어 있다. 3명의 우주인이 탑승하고 1969년 3월 발사되어 지구를 152회 돌고 귀환한 우주선이다. 린드버그는 1927년 5월 20일 샌디에고에서 제작한 스피드 오브 샌트 루이스 홀을 타고 뉴욕 파리 간의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린드버그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장에는 그의 흉상과 당시 비행기와 같은 크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역전시관에는 천재발명가 레오날드 다빈치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곳은 다빈치가 설계한 투석기를 실제 크기로 제작한 것이다. 이곳에 만든 모형들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한 관람객이 유심히 한 모형을 보고 있다. 바로 다빈치가 설계한 자동차다. 지금의 삼륜차 형차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빈치는 비행기구, 낙하산 등 많은 것들을 설계했다. 전시장 내부에는 초창기의 비행기부터 최근의 첨단 우주선까지 항공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전시장 한쪽에는 비행 시뮬레이터가 있다.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체험 프로그램은 조종사를 꿈꾸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척 인기가 높다. 한 Emil에서 멀리서 경험이 되기gr Bartside, We both played the video game, and you get to really fly the plane, but I crashed into the DAL, but you know what I did? I didn't crash, I landed safely. 네.